자 또 왼발이야 지울아 왼발 지울아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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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 지울아 또 이제 오른발 밟을 차려야지 오른발 오른발 오빠 보고 앞에 보고 오른발 오른발 그렇지 그렇지 또 이제 왼발 할 차례 왼발 왼발 지울아 왼발 할 차례야 발자국이 너무 잘하고 있어 이제 오른발 할 준비 오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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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지울 잘 살렸어 또 왼쪽으로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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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울아 잘 봐봐 이쪽으로 좀 가 이쪽으로 지울아 이쪽으로 가면서 돌아와 오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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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오른발 오른발 잘했어 또 이제 왼발 할 차례 지울아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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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이들 준비하세요 다음 장 알아보고 하나 둘 셋 엉덩이 뜨지 않게 지울아 엉덩이 뜨지 않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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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놔줘 보세요 이제 개수가 늘어나더라고요 하나 둘 잘하고 있어 지울이 아이고 잘한다 아까 연속 두 번 됐는데 아까 연속 두 번 됐는데 둘 셋 넷 둘 셋 넷 내리고 안전하게 내리고 내리고 안전하게 내리고 그냥 엉덩이 뜨지 않게 엉덩이 뜨지 않게